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우전혜리입니다 이렇게 그림 루치를 통해서 또다시 제가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이 게임에는 굉장히 많은 동화국 캐릭터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앨리스와 싸우는 묵은 여왕 기다 등등 굉장히 아름다운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떨지 저와 함께 이 게임이 출시돼서 게임 속에서 만나서 함께 배틀을 한번 뛰어볼까요 여러분 그림 루치 화이팅 아